플라멩고, 정열의 춤사위, 스페인 집시의 영혼, 화려한, 반능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등 여러 수식어를 가진 스페인의 민속춤 플라멩고, 열정의 춤사위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플라멩고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민유와 향토 무용 그리고 기타 반주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개성적인 민족감정과 기백이 풍부하고 힘차게 표현된 민족예술적인 춤사위입니다. 열정적이고 강렬한 고입부 캡 댄스를 감상하겠습니다. 캉캉춤으로 잘 알려진 음악의 플라멩고 춤을 보겠습니다. 부채와 어우러지는 화려한 옷과 매혹적인 춤사위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귀에 있고 강렬한 기태의 캉캉춤은 모든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만끽하게 합니다. 마냥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플라멩고 그 춤사위 속에는 스페인 집시들의 한과 울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격렬하고 열정적인 플라멩고 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춤을 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집시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슬람 경연을 입는 집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우마미아 왕도의 이슬람 문화와 800년간 공존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플라멩고가 스페인 내부 아닌 국회에서 처음 공연된 것은 1890년 파리의 망북 강남회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안달루시아 제약의 그라나다 집시들이 처음 공연을 해였습니다. 그라나다의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 유적이 나스루 왕국의 알람브라 공전입니다. 곳곳을 떠들며 흔들 삶을 산 집시들의 슬픔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 바로 스페인 대표 민족 예술 플라멩고입니다. 우리의 탄수리와 같이 스페인 플라멩고 춤에도 민초들의 항과 울분이 수용된 춤이라는 공통점이 놀랍습니다. 스페인 여행 가시면 꼭 플라멩고 춤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